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이스케프 미스 마리스 라이브러리 그냥 뭐 도서관에서 도망치는 것 가보네 가보자 도망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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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아아아 뭐야 잡혔어 에? 엄마야 키가 여기 안에 있는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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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쉬워 음 봐 야 여기 무슨 독글물 독글물 같은게 있어 어 여긴 어디지? 달려? 달려! 어디로 가야돼? 어? 노래는 엄청 긴박하지만 너무 추클레이트 너무 늦었어 여기겠지? 응? 불 켜놨어 무빙 무빙을 치면 되는데? 왜야 맞다 왔다 점프 점프 그 마지막에 화살패로 된 길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 같은데? 그 책 얻는 곳? 요쪽에 책 하나 있네 요거 가지 뭐지 이건? 아 그냥 요거 그 불같이 생긴거 피하면 되는거야? 너무 쉬운데? 응 나 갈게 바이바이 와 끝 대체 성공 저거 와 여기 에메라드 룰이 엄청 많네 저거 배면 나 부자 되겠지? 근데 하는게 먼저야! 그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이 올지 모른다고 뭐지? 어?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어? 아니 이거는 핀 차이 인정? 어? 무빙 치면 그만이야? 응 와봐 응 무빙 치면 그만이야 응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얻어야 되나봐 아 아 점프기가 없어 와 제작자 진짜 침이라구만 아 난 여기꺼 한개 아 아 이거 터치해도 안되네 무거 무거 안돼 다가왔어 다 먹어야 돼 아 12단계에 있는 이유가 애들이 많나봐 여기가 가장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거든 누가 봐도 나머지 한개 남은거 같애 어 지나갔어 가자 가자 뭔가 무서워 와 탈출한게 어? 나 909인데? 와 나 핵놀란 크쿠라삥뽕 오케이 이거는 돈 내고 그 아까 선생님 되는거 같은데 저걸 설명해보지 않을까 난 탈출 성공 난 탈출 성공 응 따라와봐 무빙치면 그만이야 따라와봐 무빙치면 그만이야 무빙치면 그만이랬지 내가 꼬푸루삥뽕 어 어우 갑자기 임침됐어 뭐가 나온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오쌰 요렇게 요렇게 아 레버구나 쇳 응 이제 문 열렸어 바이바이 아 이거 에반데 아 이거 뚫리는거다 여기다 안되죠? 그럼 여기 이게 안되죠? 여기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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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았다 와 여기도 뭐야 아니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님들 떨어지라고 진짜 떨어지는데 점프맥 같은게 있나 왕차 왕차 일로와 바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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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계속 이렇게 놓고 있으면 가능하겠네 아 으아 아 못 지나간다 아 아 아 아 도망가봐 죽이면 그만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야 이거 킬 동작인데 아 아 나갔다 나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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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